오늘은 이제 하루 편하게 쉬었고요 커피팜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우리 커피숍에서 나타와사그 스트릿을 쓰고 있는 커피팜을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4시간을 또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패킹하고 근처에서 아침밥을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브라질 왔으니까 커피랑 빵 이거 만든 것 같아 어? 이렇게 달아? 커피다? 어 이거 먹고 책 달려갔다가 다른데서 오자 그러자 약 4시간 후 이제는 강한거에 빛이 됐는데 자, 우측으로 보시면 이제 여기가 다 커피 수 있는거 같아요 거기는 다 이제 비싸고 있어 자, 점점 vista 자, 점점 부터 진짜 잘 어울리네 이리껍고 연락전 나 완전했음 나 진짜 잘 어울리고 나 괜찮은 거 같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oh come with me and i'll take you there i'll take you there how much more coloring outside the land and you tell me you're just passing by 스페셜티 커피샵 진짜 이제 스페셜티 커피샵 그리고 조나탄이 커피를 보내주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우리 러블리에 다음에 만나요 호텔이랑 에어비앤비가 에어비앤비는 아예 없고요 호텔이 딱 두개입니다 하나올라 여기서 이틀을 묻게 되겠습니다 드디어 커피농장에 디바보스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흙이요 흙이 좀 레드하고 좀 그런데 무사히 이게 누구 손인지 모르겠네 완전 시골이라서 호텔도 두개밖에 없어요 밤이 되면은 좀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마켓에 왔습니다 지금 완전 느낌있는 레스토랑을 찾아서 브라질리안 느낌있는 레스토랑을 찾아서 브라질리안 느낌있는 레스토랑을 찾습니다 영어로 영어로 카페 감사합니다 오이 여기 바베큐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커피로 정말 유명한 도시입니다 바베큐하고 있었거든 정말 안 어울리는게 이게 운동장이야 운동장 근데 저기만 엄청 잘해놨어 하하하하 여기서 스트릿푸트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hola hola 4개 갖고 갈까 엄청 배불르게 먹었습니다 사람 냄새도 나고 오늘이 좀 제대로 브라질 온 느낌입니다 오늘이 좀 그래 가까이 담아놨어 5등 5등 끈적끈적한 브라질 닭컬무스티 데이빌 린쥬 우리 커피에서 커피에서 비투어 닭컬무스티 전자의 기계는 마침내 전자의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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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